요리 드디어 이제 패치가 들어왔죠 본섭에 요리 패치가 이제 14.3 패치에 적용이 됐습니다 Q랑 패시브 빠른 복귀 생겼고 Q도 이제 이른 피해 체력 이걸로 이제 생겼구요 만화 소문에 줄었고 에드완게 빨라졌고 군돌의 장승곡 이제 표식이 무한으로 바뀐 대신에 체력 퍼댐이 많이 깎였죠 아 나 체력 퍼댐 깎인거 너무 진짜 마음 아피네 일단은 체험을 해봅시다 졸려봤자 아까 나 때린거 도랑검보다는 도랑망패가 진짜 지금 훨씬 낫네요 이게 도랑검은 라인 이렇게 유지가 안돼? 라인전이 원래 QP 흡으로 유지했던건데 QP 흡으로 단투막이 나가지고 없어졌나? 한 통이 났나 여태 유지가 안됩니다 도랑망패 드세요 도랑망패는 괜찮네 아직 QP 흡으로 빠져나? QP 흡으로 의상 와우 와 이거 플레이스타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원래 제가 사이드 빌드 갈 때는 선채 들고 돌 한 번 스타트 해가지고 선프시 주도권 잡으면서 일교하면서 피욕으로 버티는 거였는데 지금 그게 아예 안 되는데 아예 안 맞추네 일단 상대랑 맞딜 하면서 싸우면은 잘 버티지긴 하는데 미니언으로는 못 버티요 원래 미니언으로 버티는 건데 상대랑 맞딜 하면서 버티는 게 의미가 없거든 이러면은 카운터가 너무 많아지는데 기존에 그냥 카운터도 미니언으로 때리면서 버티는 거였는데 확실히 맞딜은 세졌어 맞딜은 세졌는데 아니 만약에 상대가 베인이나 가리우스 같은 게 나오면은 버틸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지 노란 범의 노란 방패에다가 기발들고 그렇게 해야 버텔 수 있을까 말 것 같은데 아 이게 안 되네 이런 맞딜은 이긴다고 이런 맞딜은 이겨 근데 미니언 버티는 게 안 돼 아 이거 퍼트만 밀자 나이스 제가 미드로 와서 다행이다 빨리 밀어버려야 돼 이거 먹었다 여러분 아직 선체 거드락 스테락은 건재합니다 그냥 사이드 빌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이드 빌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이드 빌드 가도 될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안 되냐 좋았다 좋았다 끝 일단 오늘 한 5판 정도 해봤는데 그래도 버프가 된 게 맞딜에서는 진짜 확 느껴지긴 하는데 라인장 힘든 상세인데 원거리가 나오면은 도란 망패를 가기도 하지만 저희가 슈로 미니언 짤로 퓨 버티는 것도 컸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것도 이제 없어진 게 그것도 체감이 커 아 버프로 확실히 확 받긴 받았어 근데 그 미니언 버티기 체감도 커서 좀 살짝 플레이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버프가 받았고 이 맞추는 것도 훨씬 쉬워져 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 근데 그 마누라가 변경된 거는 좀 그래 이거는 후반에 가면 갈수록 체감이 되더라고 1렙대는 체감이 전혀 되지 않는데 이제 궁을 2렙 찍고 3렙 찍으면 체감이 돼요 그냥 저 같은 제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말하면은 맞딜 빼고는 다 별로야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그래요 그냥 다섯 판밖에 아직 안 해봐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잘 안 풀린 판들이 많아가지고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는 좀 플레이 스타일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고 아 이 마누라 바꾼게 너무 크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다가오네 어쨌거나 잘해봐야죠 그리고 이 발걸음 분색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지금 너무 사기템으로 올라와가지고 이 발걸음 분색이라면 연구를 중점적으로 파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